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제22대 최기현 신임 원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기현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농업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다함께 경북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단히 취임식을 마치고 군의군 효력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딸기 스마트팜 농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농장은 부친과 함께 영농을 시작한 후계농으로 딸기 고설 양액 재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8년 자립기반 사업을 지원받아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또 딸기 급속냉동 가공,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도전으로 영농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최기현 원장은 또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연구지도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장 기술 개발과 혁신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şam 사업자 기술 개발과 혁신 기술 개발과 혁신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